네, 바로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해 하나, 둘, 셋 탁! 세가 본사에 왔습니다, 세가코리아 게임 시켜주신다고 해서 제가 왔거든요? 옥냥이랑 같이 게임 시켜준다고 왔는데 완전 처음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게임하게 될 것 같은데요 로스트 저지먼트 다시 하자 아... 야, 자연스럽게...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? 이거 자연스럽게 안 되는데? 그냥 와가지고 막, 아까 막, 자 뭐 이런 거 하고 나 때문에 너까지 어디서 시키는 것 같다 자! 저 이거 어디에 왔죠? 자, 세가 퍼블리쉬 코리아 세가코리아 본사에 왔습니다 저지아 이제 2편이나 마찬가지죠 로스트 저지먼트가 나오는데 미리 해보실 기회를 주셨어요 먼저 할게 네, 그래가지고 옥냥이랑 저랑 게임을 미리 해보러 왔거든요? 네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? 그럴까요? 그럴까요? 세가 어디 한번 해볼까요? 앉아가지고 그럴까요? 너가 여기 앉아 시장이 너무나 봐 크리픽 좋다 이거 여기가 이제 그 용과 같이 칠해 나온 저거 뚫고 있다 이진초 베벳 뜨나 보네 어디 근데 덤비는 놈들이 없네 저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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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기다 내가 먼저 전투 한번 해볼까요? 네 아니 맨날 발격으로 전투하다보니까 어떻게 싸우네 이게 류다 이게 뭐 흘리는 거더라고 그리고 기타트릭이 있다 기타트릭이 있다 기타트릭은 이제 류 오 나가고 유려전이다 물리병 사실 변화할 필요가 있을까? 그리고 그 하나 더 있잖아 이 세탁기 와 이게 뭐해 이거 원래 요옹무 조례틴다 이거 휘둘러치기 형망수 세탁기 맞나? 맞지 이거 사기야 이거 사기야 그리픽이 엄청 좋아진 건지 아니면 모니터가 좋아서 이렇게 깔끔해진 것 같아요 때깔이 좋아 때깔이 저거 희한해드린 것 같은데 내가 트레일러 봤는데 확실히 그리픽 좋아졌더라 저거 희한해드린 것 뭐라 제가 저거 희한해드린 것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야가치 걔는 지나갔지 뒤에 야가치가 큰 덤들이 지나가고 지금 원무다 원무 오 원무도 많이 세졌는데 야 저기 뭐 올라간다 기를 채워야 되는데 SP가 뭐 올라가 때리니까 얼마 올라갔나 뜨는데 이 상태에서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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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매트릭스 아니야? 아니 이거 아니 이거 같은 상태에서 피로를 해서 오 아 이게 스킬이네 이것도 있잖아 벽차기 맞아 원래 벽차기 가래야 잡기 오 나온다 나온다 뭐야 뭐야 야 강아지 있었어? 시마시마 강아지 그 강아지 탐정견이라고 생겼더라고 아 이게 아 걔는 하하하하하하하 머리통 눌러버리는데 전투가 더 다양해졌다 그리고 진짜 부드러워졌어 모션이 몇 개 없었는데 지금은 세 가지로 해가지고 해피 해피랑 반격기 아쉽다 했잖아 그래서 발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발경 원툴로만 있었는데 그래서 일반 싸움할 때 일단 발경하고 시작하고 누가 하면 혼더라고 그걸로 기차온다에 부스터 터트려서 했는데 지금은 부스터가 없어도 또 괜찮으시고 그거 그걸로 갈까요? 민썸? 민썸이 빨간색 아 이게 확실히 한 방 한 방 아니야 이게 너프가 좀 오와 반피 달았어 1대1이긴 해 네 네 이거 해피가 있네 오 뭐야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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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냐 이거 그거거든 피한 다음에 뭔가 배트네잌에 떴어 이번 적은 제가 봤을 때 회피가 되게 중요해진 것 같아 이게 지금 미리 피한 판정이 나오네 어 됐다 이거는 그거야 아 이럴소 기상킥 기상 나 돌리네 아 아무튼 전투 더 재밌어진 것 같긴 한데 전투는 확실히 회피가 중요해져서 전작보다 더 나아진 것 같아 아 뭘 세워서 뭘 줬는지 아 댄스 댄스 한번 해봐 대충 전투 알았으니까 그러면은 세이브 파일을 댄스 튜토리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 할 수 있는데 그 학교에 가는 거니까 선생님으로 간다고 그랬어 아 맞아요 니시저노 약간 교생 느낌이죠 선생님 와주셨는데 약간 있어요 오늘도 안 나오셨어요 형이 니시저노 해줘 오늘도 안 나오셨어요 원이는 모르지만 몸이 안 좋으시다고 댄스 선생님이 없나본데 아 원인을 몰라? 응 저기 의상도 있나본데 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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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 그냥 전투잖아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펌프 아니야 펌프? 뭐야 이게 아니 춤이 막 되게 어설프지가 않고 꽤 자체로워 제로투 아니야 저거 옛날생 좋은 고등학교다 근데 형 그쵸? 응 너 무슨 부였냐? 저 과학부요 과학부? 형은요? 저 인텔리어었요 아 그래? 과학부를 해? 수엘리비에 붕탄질산 플레나마 알규인왕 영어림주 뭐야 그게 그럼 재미없는 걸 한 거 아니야? 나는 만화부 뭐 이런 거 했는데 아 만화부? 실제 동아리실 이렇진 않았죠? 없었어 그냥 나때는 만화부 할 사람 여기 남아 교실에 무슨 분은 저기로 가 뭐 이런 거 있잖아 교실에 종이접기부 뭐 이런 거 했는데 신앙대 오려고 한 거지 이런 동아리실도 없어 특성화 고등학교 같아 마이크 고등학교 나를 걸어볼까 이거 부장인 거 같은데 부장 어? 어? 얘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은데? 아 얘 걔 옥키테가 그 옛날에 PC방에서 정보 찾으시는 사람 같다 아 그러네 약간 기계 잘 만드는 애들 마이크 요거는 스킵을 할게요 스킵을 그려 로고 동아리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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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인싸라 이런 감성 잘 이해 못해 댄스 동아리랑 분위기가 다르다 아 하하 하하 응 가야겠군 하 아이씨 히터링은 그때 보고 아 아 아 이거 실제로 로봇 싸움 아니에요? 그래 우리나라 잘하잖아요 잉잉 해가지고 일대일로 하는 거야 밖으로 밀어내게 야 근데 저런 것도 설치해줬네 좋은 거다 성팀과 홈팀 형이 한번 읽어주세요 모두 세대 로봇을 써가지고 싸우는 거네 음 게임 종료시 진지가 많으면 되고 저 팀의 거점을 그냥 우리 진지로 만들면 되고 땅 까먹기구나 뭐야 이거 허옆다 로봇 나머지는 아 대우스 액스 막히나 아이씨 아이씨 여기 있다 어 먹고 어차피 왜 이렇게 느려? 여기 안 움직여 에너지 일단 딱 넓히기 어 이거 잘한다 빠르다 여기다 설치해도 되나? 저 붙여 이어붙여야 되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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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너무 이득 보려다가 세워 나오는 거 있지. 그걸 못 먹게 되면 이득이 없어. 느려져. 불스파. 동시에 동시에 협동 협동. 시간초다. 미는 거고 드릴맨이 있고 미는 데 있고. 총평하죠? 총평을 하자면 저는 일단 너무 부드러웠고 전투가 이 화면으로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옛날하고 다르게 회피가 좀 중요해졌고 미니게임은 솔직히 제가 그전 편에 많이 안 했거든요. 드럼 레이지도 그냥 투투만 하고 봤고. 파고들 요소가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공감합니다. 조금만 말할 거. 다 저랑 생각이 똑같아요. 아 똑같은. 싸운 게 뉴라고 새로 생겼잖아요. 초록색깔. 세 가지 돼가지고 더 다양해진 것 같아요. 재미있어. 재미있고. 2편에도 미연 씨가 있다고 합니다. 미연 씨 있는 거 몰랐어요? 몰랐어요. 사귈 수 있어. 누군가를. 사귀고. 누구누구 사귈 수 있는지 알려드려요? 네. 대충? 대충? 일단은 학교 가잖아. 학교 가서. 저기 가자. 아니 선생님. 아니 선생님. 아 이름을 말 안하고 있어. 아 양어 선생님이 있어. 아 선생님이죠? 선생님 사귈 수 있고. 아. 1편에 나온 사람도 있고. 그리고 왠지. 학교에서는 양호 선생님이 메인 히로인일 것 같아요. 그래. 보건교사와 체육교사와 이런 썸씽. 이게 뭐. 체육교사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저거 다 하는 거 보니까. 양호 선생님 괜찮고. 그 다음에. 괜찮고? 교감 선생님. 권력 있잖아. 시청자 여러분. 미리 명절 추석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. 네. 그리고 로스트 저지먼트도 재미있게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추석 잘 보내세요. 네. 안녕. 안녕. 잠시만요. 이거 아니에요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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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